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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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공주군장 때 안이야, 이거? 야, 대구 초입. 네. 56년에 강릉 지청한 거야. 네. 근데 변화상 우리 유국지완 당릉 지청자. 네. 청정보공사 박영선생이 당릉 걸리 좋잖아. 몇 번 놀러왔어요. 그래서 검사도 다 가족이잖아. 나만 미원이라 청장님이 잘 있는 지인들에게 가까워지잖아. 그러니까 뭐 졸비 하나 내리고 나가. 내가 제일 파는다. 네. 그래서 이제 나가서 또 알게 된다. 양말의 스타일이 나 위범다 이러지 않아. 나 성렬아 이래. 방금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주말에 한 월달 한 번씩 우리 청장님이 그냥 오늘 박영수만 날아가는데 주말에 집에 가려고 하면 양말에 영수만 날아가는데 넌 같이 가자. 이래가지고 저 올라와서 저한테 같이 검사를 한 번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바로 천배들이잖아. 거기를 대고 가졌어요. 청장님이. 하여튼 그 모임을 거의 20년 가까이 향하시니까 중수부는 한참이 다 한 거지.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을 해 중수부 연구관으로 그냥 동수부장과 연구관으로 만나고 거기에 닿으면 양말지. 뭐 나는 뭐 수사권 뭐 뭐 이런 거 이런 거 솔직히 밸다 놓고 싶으면 딱 뻗고 난 내 나름대로 상관은 있는데 아 이게 원짜리 원탁 짓을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집안으로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통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죄책을 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. 원래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직접 손을 놔야 되는 거지 경찰하고 싸움을 미치는 이유는 안 되는 거야. 경찰은 경찰되는 문제와 검찰은 검찰되는 문제이지 검경을 싹 붙여가지고 서로 견제하겠다는 발상이 오래전부터 내놨거든. 나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. 법원은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원은 검찰하고 싸움을 지금 경찰은 검찰하고 싸움을 붙여요. 정치는. 우리나라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해방 이후에 일제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. 전두환 조건 때도 집회, 시민 이런 거 지나가기 위해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굉장히 키워놓지만 그 경찰이 또 불안하니까 검찰을 향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통제하게 만들어요. 그걸 경찰을 이용해서 검찰을 변제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경찰을 변제시키는 이 일을 역대 정권에 해 온 거야. 그러니까 검경이라는 수사권 문제도 검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해 온 거야.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. 어디 경찰이 검사하고 변령 내놓으라고 그러냐.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.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하고 짧은 경기 동안에 검찰에 대한 조직을 죽은 거니까 뭐하니까 경찰을 늘 경찰을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엉가야 줄세. 그렇지. 그렇게 만들어놨어요.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.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변제하는 조직이 아니야. 이건 소추권이라고.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해서 소추권을 행사할만한 가벌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했을 때 승소가능성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추권을 행사하는 거고 수사하고 하는 거는 소추의 준비바전이에요. 어?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어디 우선 팡우나 이런 애들이 검찰관이 검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없잖아. 경찰은 주어진 거 예상과 인력과 주어진 범죄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요청이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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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